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증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보합,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 종목도 거의 또이또이. 상승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짱은 흐림. 오늘의 매동도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 4,600억 매수, 외국인 400억 매도, 기관은 4,500억 매도, 금융투자는 3,500억 매도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연기금, 873억이나 매도랍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대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기금은 매수는커녕 매도를 조금씩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건 판낼 수 없겠지만 아직 바닥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겠네요. 과연 다음 주에는 연기금이 돌아올지 아니면 연기금이 돌아오지 않아도 외국인이 돌아와서 증시를 끌어올릴지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또 올라갑니다. 1,194원. 3일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거 1,200원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닛게 1.3% 상해종합 0.5% 항생 0.3% 그나저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야 근데 음전은 아닌데 우리만 이렇게 음전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은 현재 보악권에서 딱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오르면 4일 연속 오르게 되는데 과연 미국장은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일어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하죠. 미국 신념물 국채 금리 벌써 1.592, 1.6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증시는 살짝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짱 정리를 정말 간단하게 봤고요. 그래서 기리분들이 딱 보다시피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시각을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지금은 흥분하지 말고 이러한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면은 최소한 시간이 조금은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HMM, SK케미칼,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LG전자, SK텔레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네이처셀, 바이오니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삼성전자, LNF, 일진 머트리얼즈, 일진하이솔루스, 동화기업, 네이버, 솔루스, 첨단 소재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기아, 삼성 SDI, 만도,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 HM, 고려아연, 현대차, CJENM, 현대오토헤버, SL을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걸 딱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딱 이걸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2050년 100% 청정수소 전환. 정부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다 보니 오늘 수소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15% 상승. 또 다른 수소 관련주인 효성첨단 소재 8% 상승. 두산피월셀 2.6% 상승. 그리고 2차전지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LG화학 3.5% 상승. 삼성 SDI 2.8% 상승. 최근 들어 많이 빠진 두 기업이죠. 이러한 상승에 힘입어 다시 조금씩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만도 6% 상승. 우리산업 6%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눌렀을까요?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화신 무려 15% 상승. SL 14% 상승. 자, 이 두 기업의 상승세와 그리고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전문을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소식의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유니드 3% 상승. SK케미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6%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50%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LG노텍. 최근 들어 너무나 좋다, 진짜 좋다, 그리고 진짜 싸다.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름분들이 보시다시피 야, 이거 떨어지는 칼날인데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3.4% 상승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FNC 엔터가 18%나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니고 딱 전망치에 맞춘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까지는 정말 우프게도 삼성전자가 항상 서프라이즈를 하면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딱 전망치에 맞추니까 보압에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쇼크가 나면 주가가 오르나? 다음입니다. 쇼박스. 완벽한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상승.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의 박스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갔네요. 다음으로 셀트리온.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데드캡 바운스일까요? 아니면 추세적 상승일까요? 일단은 4.6%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MSCI 투자법 기억나시나요? LNF 그리고 FNF가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기업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상승했다고 이 투자법이 성공했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앞으로의 흐름 또 한 번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나와 오늘 마이너스 2% 자 이때 보시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재공시기한 만기일인데요. 과연 오늘 어떠한 공시가 나올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CU테크 결국 하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처음에는 더블을 딱 찍고 그래서 저기를 또 항상 시초가에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 그래도 더블 갔으니까 한 번 더 들고 와보자. 한 1분이나 2분쯤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더블을 찍고 나서 그대로 쭉 내려 꽂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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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셨다면은 한 주당 4천원 이익 그리고 네 주를 받으셨다면은 치킨 한 마리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CU테크 청량하시고 그 다음에 배정받으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시황정리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드셨습니다. 빠이오!